큰 호텔인데 라스베레스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레지스트레이션 돈 내는 데로 시작해서 호텔 방까지 들어가는데 그 중간에 큰 광장이 있고 그 중간에 큰 광장이 있고 거기에 뭐가 있어요? 거기에 교회가 있어요? 아니요 뭐가 있는 거니? 막 그냥 쓰러트머신 자고다니 막 그냥 뚝딱딱딱 딸딸하고 떨어지고 여기저기서 막 돌리고 있고 돈 놓고 돈 먹기 블랙잭 하고 왔다 갔다 하고 막 돌리고 옷을 입은 놈으로 들고 다니면서 그냥 뭐 것도 다 알아주고 그냥 그냥 뭔가 신나요 그렇죠? 돈이 막 여기저기서 나온다고 하고 그게 바로 라스베레스였습니다 제가 이제 거기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컨퍼런스가 있어 가서 이제 호텔 방까지 들어가는데 이 가방을 들고 들어가는데 아 주말 좀 갔지만 어떤 여자가 막 자고 다닐 때 상당히 오래된 얘기에서 그냥 동전이 있지 않을까 막 딸딸딸딸딸딸딸딸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막 얼마나 시켜서 불이 반짝반짝 많이 오면 딸딸딸딸딸딸 막 뛰어였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역시 딸이 살림미천이라든지 아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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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도 없봤어요 계속 딸 딸 딸 딸 그래서 이제 나도 속옷이 생각했어요 나도 좀 동전 벌을까 그렇죠 저는 무슨 뭐 큰 비행이 피우고 호텔비만 나무 튀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시각에서 백본짜리를 꺼내가지고 저기 가서 돌 동전을 바꾸는 거 있잖아요 바꾸는 데 딱 가가지고 그 옆에 빈자리 하면서 자고 다니기 시작이죠 딱 쳐다보는데 아무 소리가 안 나요 그러지 말하자면 일확천국 한 번 떨어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그래서 또 집어넣고 하여튼 아 딸딸딸 또 집어넣고 하여튼 세 번 나왔어요 나도 조짐이 있구나 아 그래가지고 계속 딸 딸 딸 집어넣고 계속 그러다가 점점점점 없어지는 건데 예 예 그렇죠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아 한 번 떨어져야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나는 큰 꿈이 없어요 그냥 괜히 피우고 호텔비만 떨어지면 나는 그냥 들고 나갈 거예요 다시 안을 거예요 아 이게 소박한 꿈을 꾸는데 계속 펴는데 안 떨어지는 거예요 점점점점점 없어지면 아 그러니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하하하 그래서 내가 앉아서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지금 본점만 찾게 해 주십시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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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본점만 내려면 그냥 그만두려고 여러분 내 심정을 아시죠 졸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하 싹 따라 버렸습니다 완전히 내가 잃어버렸어요 내가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게 무슨 뜻이고 내가 이거 할려고 내가 어디 오지 않았는데 그쵸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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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때 있었는데 그때 생각나는 것이 10편 1편 맞습니다. 나는 그 길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. 그다가 딸딸거리는 소리를 듣고 홍신호에 와서 쳐다보고 서서 쳐다보고 있었어요. 스탠드. 그다가 나도 한번 일확청을 해볼까 하고 그 옆자리에 주저앉아서 seat. 자부다니다가 요럴다고 가고 있고요. 이게 10편 1편 일자입니다. 우린 유혹의 현장